자! 고기, 국수, 악, 힛 고고고 고기, 국수 신촌 노래 좀 틀어줄래? 노래 틀어줄래? 노래 틀어줄래? 어, 안돼 저작권 걸려 노래 꺼 틀어야돼? 다 에노산이구나 성격은 노래를 불러도 그게 또 안된대 똑같이 부르면 안돼 저작권 걸려 히터 틀으면 안돼 저 히트 왜 켜져있어? 너무 켜 답답하다 답답해 이러면서 날이 좀 추워서 진짜 피 앞에 사람이 안보여 와, 맛있다 어, 중심다 진짜? 오, 맛있는 냄새 어떻게 됐어? 27티 앞에? 3.6 호시인의 천지국 여기야 여기로잖아 진짜 왜그래 맛좀비 국수 어, 여긴 좀 널러 맛좀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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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보자 장경 기고 좀 빠르게 비어갈게 아, 내 시점 거 이렇게 얘기해 비디오 비워서 그래? 클래시 틀어 클래시 저작권 안걸리는 건데 찾아줄게 헤드만 줘봐 맛좀비 어 맛좀비 조그만거였구나 저기 팝업스토 아니야? 아, 저거 사무책인데 우리 사무책인데 저기요? 맛좀비 오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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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 먹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진짜 그냥 순댓국에 몇만 넣은 느낌이네 어제 마신게 이제 핸드폰으로 핸드폰 안 넣은다뇨? 그때 야 데이터 100메가 있는데 내가 낫지 오우 오우 창경 핸드폰 가지고 숙소까지 가져가야돼? 아냐아냐 아냐 카페 가면 돼 창경이 운전하면 되지 이제 어 어 아니 진짜 그럼 형 뭐 할거야 쟤 형 뭐 할건데 뭐 한게 없어 외동이야? 형 사람이 얘기하면 우리 보고 형 으흐흐흐 으흐흐 으흐흐흐 보자 우와 이거 보긴데 세븐이다 우와 이쁘다 오우 오우 난 미야 여기가 아직 묻었다 야 우와 오겠습니다 이거 뭐에요? 사진 페이스 찍지도 안 찍지도 찍지도 않잖아 찍어도 어디 쓰지도 않잖아 간직해 어디다고? 니 마음속에? 엔에프스키? 아우 그거예요 아우 잠깐이라도 치즈 안 찍지도 않으면 재잘재잘재잘 재잘재잘 어 그럼 뭐 가만히 있어? 왜? 아 얘기해 아 얘기해 아 얘기해 아 얘기해 형 형 개발자 엑시 아 좀 치즈 재잘재잘 재잘 통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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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어 업데이트 걸렸다 업데이트 걸렸다 야 나부가 집에 못 가니까 내꺼 100메가만큼은 갈 수 있어 걱정하지마 형은 결혼하면 인생 날거에요 지금 나기엔 너무 늦지 않았어? 저거 원치생으로 이제 혼자 일어나게 언제나 할거 아니야 안 할수도 있지 왜 꼭 강요해 하고싶어 한다 못하지 않을까 싶잖아 왜 왜 그런거 내가 걱정해주니까 우리 다 걱정해볼까 우리 다 걱정해볼까 다같이 아직 걱정해볼까 네 놈들끼리 얘기하면 안돼 형 형 거장하고싶어 할까 근데 나도 안해 안할거 같대 안하고싶어 하고 여자친구는 만들고싶어 하고 맞아 여자친구는 만들고싶어 하고 책임감은 높게 결혼은 안하고 몸친구 몸친구 아 몸친구 집어넣으면 이혼을 하는거야 그 상대방 우리랑 얘기 안할거에요? 우리랑 얘기 안할거야 제끼야 아 그럼 형 집에 가 응 들어가서 일단 자야되지않을까 깨수깡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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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괜찮으면 가고 어 비아노니까 시원하고 좋네 깨수깡 가보자 상대형 운전 잘해?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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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차 왔다! 야 차 왔다! 전기 오르는 거 아냐? 젖어서? 그거 뭐지? 있네 사용자 인증 카드 대고 있어 NO! 아 이모전씨를 왜 내놨어? 어? 이러면 안 돼? 이게 급격 충전이야? 번호 입력 번호 입력은 어딨어요? NO! 이모전씨 타올 이모전씨 놀러서 그런 거 같은데 옆으로 옮겨줄래? 잠깐만 이거? 담기기 어 저기 어 난 카드를 대봐 이건 아예 안 되고 있는데 화면이? 멈춰! 저거는 아예 안 돼! 기계가 아 아 마그네틱이 없다고 마지막 거 한 번만 해 근데 이건 카드를 넣는 데가 없네 됐어 거기? 아 됐어? 어 어 진짜 시작합니다 됐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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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됐어? 어 힘들다 어떻게 했어 형? 진짜 진짜 아 진짜? 회원으로 누구고 이걸 대면 그냥 시작됩니다 너무나 간단해서 우리가 헤맨 거야 히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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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넷이 여행 가지 말자 너무 힘들어 어디 가 어디 가 어디 가 아 진짜 일부러 그러는 거야 히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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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생각하고 싶은데요 그냥 아니야 그거 꽉 떼야 돼 제대로 떼야 돼 히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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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히 훘 히힛 히히 계세요 episode 히히 하 으하 넌 일해야지. 일해야 되는구나. 일하자.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? 기사왕, 갑시다. 또 보자. 자, 출발하자. 네. 안녕하세요. 이걸 창기는 알잖아. 모바일에서 배경했던 모르시는 건가요? 알지마. 무시하는 누나야. 그게 아니라 지금 당황했잖아. 누나, 해녀 자기 준비 있어요? 2층에. 좋아해, 좋아해. 되게 멋있다, 여기. 오징어 배다, 저거. 오징어 배. 수눌음. 나 고등어 배, 나는 좋아하는데. 고등어 배, 나는 좋아하는데. 이 친구는 지금 제주. 제가요? 제가 제주사람처럼 생겼어. 편사하고 가져보려야지. 저 결혼을 했어요. 누가 뭐래? 진짜. 잘 먹었습니다. 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. 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. 고고고고고고. 우와, 이게 달고기야? 레몬을 뿌려서 제주도에서는 이렇게 먹는다니 제주도에서 이렇게 먹는다니 제주도에서 이렇게 먹는다니 와 되게 많아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달고기 정말 무슨 고기야? 달고기라는 게 제주도 근에서 잡히고요 흰살 생선이고 몸에 동그란 점이 있어서 달고기의 달 모양으로 김난다고 한다는 달고기고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애는 처음 맛보기에는 그래도 같이 일어났네 근데 그게 뭐가 문제야? 얘가 내 밥만 쓰고 얘한테는 존댓말 쓰니까 내 맘이야 나 진짜 싫어해 내가 더 편한거지 결혼했지? 응 결혼했으면 결혼이 다 술 잘 먹었습니다 아 잘 먹었다 진짜 이 중에서 그나마 제일 괜찮은 사람 고마워 아니 너는 이쁜 거지 미안해 누나 나 결혼했어 어 잠깐만 잘 먹었습니다 집에 가자 정말 귀신같은 날씨가 좋아진 제주 이제 떠납니다 집에 오니까 또 피잉 장마여행 끝 아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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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쇽